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로기사 조혜연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릴 대국은 란컵의 준결승전이죠. 한중전입니다. 흑신지서구단, 백탄샤오구단의 대국입니다. 신지서구단, 어제 리웨이친구단을 상대로 용군 갔다 왔죠.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확실히 이 어려운 대국을 극복하면 더 헐헐 나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인 탄샤오구단도 아주 오랫동안 중국의 강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이것은 많이 나오는 정석이죠. 네, 확실히 위기를 넘었던 신지서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활달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5대5 승부예요. 지금은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백이 좀 더 좋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아직 바둑이 멀죠. 네, 탄샤오 선수도 하변을 택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땠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둔 거죠. 하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막아두는 것보다는 뭔가 더 적극적으로 두는 방식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실전에서 두기는 쉽지 않으니까 실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잘 두는데 상대가 신지서 구단이니까 두고 있으면 나빠지는 흐름이에요. 단수 치고 네, 날일자 아주 좋죠. 또 날일자 이 아름다운 행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샤오구단 여기서 다음 수를 네, 찾아내기 어려워서 네, 이렇게 지켜두었는데요. 실리를 땡기면서 아주 네, 여유있게 두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지 못한 탄샤오 선수 이렇게 두어 갔는데요. 이거는 사실 뭐 꼬마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5점을 먹었는데 투자 대비 너무 작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니까 지금부터 흙이 이미 70%가 넘어갔거든요. 백이 뭔가를 잘못 뒀다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흙이 80%를 육박하니 신지서 구단이 유리한 바둑을 놓치는 경우는 잘 없죠. 아예 아픕니다. 네, 지금 이 수법도 너무나 아프고요. 이렇게 잽을 날려버리니 전성기 조훈현 국수님 조훈현 구단을 연상케 하는 호쾌한 속력 행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이미 88%가 나와요. 탄샤오 선수가 지금 92수로 째인데 해볼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원인 자체가 여기 들여다보고 지금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걸 들여다보고요. 신수가 너무나 주요했던 수법입니다. 네, 한 칸 뛰고요. 지금 여기서는 탄샤오 선수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 수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신지서 선수 완전히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둑이 불리하니까 탄샤오 선수 귀를 파고 들었습니다만 신지서 구단 우세를 확신하고 물러섰습니다. 지금은 8집 반 차이가 나서 사실상 바둑이 끝났네요. 오늘도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고요. 선수니까 받아두고 네, 이수도 기억해 두세요. 이수 안 두으면은 치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눈물겹게 살아두어야 돼요. 아, 이걸 안 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뒀다. 그러면 이걸 끼우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던져야 되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었는데 이거를 여기를 받아줘야 되는데 찝는 순간 못 살아있습니다. 죽었잖아요, 이거. 네, 그냥 끊어도 죽었고요. 여기 둬도 이제 이거는 살아있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둬서 죽어있고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거를 선수를 하고 네, 100이 살았을 때 끊어서 바둑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현재 흑이 96% 이상 나오고 8지판 이상 좋다고 합니다. 네, 탄샤오 선수 사실은 일상 92수 이후로 바둑이 끝나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의미한 수순의 네, 나열이었습니다. 네, 상의에 네, 던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탄샤오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지만 랑컵에 누구라도 이렇게 날리고 싶진 않거든요. 우승 상금 3억 6천짜리 엄청나게 큰 대회 매머드급 기전인데 어제 리웨이팅 선수에게 정말 위험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탄샤오 선수가 돌을 거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뭐 패착이랄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100이 딱히 잘못둔 것은 아니지만은 흑이 좋은 수를 너무나 많이 뒀어요. 일단 1차적으로 여기 날일자 날일자 이거 들여다본 수 그 다음에 이거 붙인 수까지 완전히 환상의 콤비입니다. 오늘 신진석 단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탄샤오 선수가 네, 좌절에 빠졌네요. 네, 아, 그 다음 네, 신진석 선수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자, 이제 박헌호 선수에게 이긴 구츠하오 선수와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신진석 선수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해가